ructionalzt 저희가 뮤티볼 아주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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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이디어로 가득한 토니모리의 모델이 되어서 지난달에 저희가 첫 촬영을 했죠 아 저희가 아 저희가 정말 예전에도 좋아했던 블렌드 또 모델이 되어서 고객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많이 설명했지만 토니모리 함께 한 저희의 젠틀함, 그리고 섹시함 그리고 어떤 모습이죠? 귀여운 모습이죠 큐트! 네!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완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니모리 제품 중 어떤 게 가장 좋았나요? 뭐죠? 다른데서. 한양이 포스트님이 아주 좋습니다. 한양이! 한양이 유! 따다앙!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주변에서 참 많은 얘기를 들어요. 뭐다? 뭐다? 무슨 틴트? 무슨 틴트? 깨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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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팩? 송이버섯. 송이버섯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이버섯을 올려서 잘 때 만들어졌습니다. 송이버섯을 올려서 잘 때 만들어졌다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버릇처럼 청소해지고 예약을 올려주세요. 정말 묶으신 뭐라고요? Very very beautiful, I get it. 네. 자, Today's something new! 좋은 하루 되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니모리 뮤직 뽀비니 천하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토니모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도 홍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나온 광고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예쁜 광고와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